얼른 앉아. 못 앉아. 왜 이래, 오빠. 야, 너 미쳤어? 너 여기가 어디라고 얼쩡거려? 미치긴 누가 미쳐? 엄마가 지 딸 보러 온 건데. 입 닫어. 주련이 걔가 왜 네 딸이야? 내 배 아파서 낳았으면 내 딸이지. 누구 딸인데? 뭐? 나도 50% 유전자 걔한테 줬어.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련이 날 닮아서 진짜 이쁘더라. 날씬하고. 시끄러워, 이씨. 왜, 내가 주련이 앞에 내가 네 애미다 하고 나설까 봐 겁나시나? 그 꼴 보기 싫으면 어서 돈으로 내 입 막아. 딱 1억이면 되니까. 1억? 1억? 때리면 때려. 맞고 봤지, 뭐. 1억 준다는데 뭐, 한눈에 천만의 개수인가 뭐? 어휴, 내 참 어쩌자고. 이런 미친 년한테 물렸어, 진짜. 아이씨. 어쩔래요, 오라버니? 줄 거야, 말 거야? 아이씨. 나 주련이 만나서. 확 터뜨릴까? 아이고. 깨져보는 문자로 모내. 오케이.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. 아이씨. 자, 이거. 여기 오라버니 전화번호 찍어. 아이씨. 아이씨. 열어. 비밀번호 풀어. 아이씨. 비밀번호 언제 써줘야 돼? 아이씨. 오빠. 어, 줄연아. 거기서 뭐해? 누구 있어? 아니야, 미친 누구야.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. 근데 줄연아, 이유가 뭐야? 대표님은 왜 촬영을 중단시킨 거야? 나도 몰라. 실은 나도 오빠 촬영장 가려다가 들었거든. 그랬구나.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려던 참인데 오빠도 이유를 모르는 모양이네.